인천시장기 초중고양대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승 축축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인천고등학교, 준우승 성흥청중학교, 상위청중학교, 동산부등학교 다음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상은 인천체육회 강의덕 상위 부회에 의해서 입력했습니다. 우승 축축초등학교, 동 Dumont 두 명 앞으로, 동산중학교, 선수 두 명 앞으로, 민천고등학교, 선수 2명 앞으로, 자, 전수를! 정의! 분야일테오 정의! 바로! 자, 선수를 체력! 고등학교 경립! 바로! 다음은 중순성에 대한 시장이겠습니다. 서울초등학교 선수 1명 앞으로 자, 한체육학교 선수 1명 앞으로 동남학교 선수 1명 앞으로 시상은 강의력, 고객들도 1명으로 해주겠습니다. 풍선수등학교 선수 2명 경립을 메이크업 erstmal locking turned in